검찰이 LG화학 전 간부의 뒷돈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포통장에서 발견된 30억 원의 출처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구속기소된 LG화학 전 간부의 대포통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30억 원의 돈거래 내역. 퇴사할 때까지 10년 동안 각기 다른 이름으로 여러 차례 입금됐는데 돈을 보낸 계좌들 역시 대포통장이었습니다. 이미 적발된 10억 원 말고도 받아챙긴 돈이 3배가량 더 있는 겁니다. 수상한 30억 원의 출처를 수사하던 검찰이 최근 돈을 보낸 업체 가운데 일부를 파악해 대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열쇠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수억 원의 뒷돈. 이 돈을 준 업체가 2007년 12월 이전에도 꾸준히 뒷돈을 챙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시효가 지난 앞선 돈거래들까지 묶어서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 범죄 수익 은닉까지 인정되면 처벌뿐만 아니라 받은 돈 40억 원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고 법인의 처벌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.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따라서 법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만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해당 간부와 돈거래가 드러난 업체 모두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